가요계의 이따라 UV 그들이 내놓은 신곡 후에 말 노래가 만들어 놓은 게 항상 말하지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많이 기회는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어 우리 그 노래 지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락도 있고 블루스도 있고 아예 발라드 같은 그런 노래도 있고 펑키한 노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가 생각하기엔 천재 뮤지션인 UV 두 분과 정재형 선배님이랑 유혜열 선배님이 이렇게 딱 합류를 하셔가지고 되게 멋있는 그림을 딱 만드셨더라고요 천재 뮤지션이야? 가끔씩? 천재 천재라고 하지만 처음엔 별 기대 안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 대박 중 대박 UV 완전 웃기고 있던 남자 유세윤 그리고 음악만 하던 남자 뮤직 이들의 세계적인 만남 UV 처음엔 모두가 그냥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의 처녀곡인 쿠라지모테미아네는 실시간 검색부터 각종 음악 차트 돌킨 뮤직비디오는 그의 대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뮤직비디오로 화제 20대가 뽑은 가장 강력한 스타 UV 우리 음악이 그렇도록 미치게 열광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어서 된 지팽유에는 과거의 그룹 듀스트를 반생시키기에 충분했고 유로 댄스팅의 이태원 프리덤은 월드뮤지션 박진영까지 가세 발표와 동시에 대한민국을 들썩 특기한 이번 신곡 우의 마이는 발표하자마자 성시경 허각을 지치고 단숨에 1위 석권 호환 바바보다도 더 무섭게 가수들 위협 중 시크릿 러브